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각자 처소에서 말씀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와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은총을 주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비스트럭처치에게 허락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먼저 딱 떠오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고단함 편안함 그렇죠 큰 길 좁은 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의 넓이 크기 문의 좁이 넓이 그래서 좁으면 힘들고 넓으면 편하고 좁으면 고단하고 넓으면 좀 쉽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하면 어려운 길 힘든 길 많이 안 가는 길 협착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협착한 길 이 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되게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영어로 narrow 하면 좀 그나마 좀 좁은 길 같아 협착한 길 이러면 뭔가 진짜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그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은 그 길 생각나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막 위에서 돌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런 길 그런 길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근데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 막 오지의 선교사님들 아니면 막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막 막 막 진짜 막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야 정말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분이야 그런 길을 믿어서 나는 아직도 넓은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아직도 넓은 문을 선택해서 가고 있나봐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고백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넓은 길을 가나봐 라는 고백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넓은 길 가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 여러분들의 삶을 남과 비교하고 여러분의 헌신도를 남과 내 생각으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좁은 길에 있고 누구는 넓은 길에 있고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좁은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했는데 좁은 길 안 걷고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는 이런 아멘이 아니던데 아멘! 막 이러시던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왜 아멘이세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생명이니까? 그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예수 믿어서 주일학교 같은 답하시면 안 돼요 막 답이 다 예수야 누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예수님! 누가 복주지시겠어요? 이러면 안 되시죠?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술은 안 돼요 그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도대체 정말 나는 오지로 선교를 나가야지만 좁은 문을 걷는 것인가 좁은 길은요 좁은 문은요 문과 길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적은 사람이 걷고 있느냐 남이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별된 문이고 거룩한 문입니다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좁은 길입니다 하비스트락 처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 길 위로 걸어가라 라고 할 때 그 길을 순종하여 걷는 길 그 문을 순종하여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좁은 문이요 여러분들의 좁은 길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좁은 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둘 다 나와요 두 복음 가운데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거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력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쳤고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나 너희들을 모른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 귀신 안내 쫓았잖아 너 사역 안 했잖아 너 나랑 같은 식탁에서 안 먹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걷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도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런 건 뭡니까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행하는 문이에요 아버지가 하비스트락 처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걷는 길이 좁은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비스트락 처치가 송도 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어디 아마존 땅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마존 가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를 나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온임나에 헌신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너 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임수아 너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윤석 나의 아들아 내가 부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길 조금 더 내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길이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겠지 라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는 그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이 좁은 길을 말씀하신 이후에 뒷구절에서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도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또 다른 지금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좁은 문을 통과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창수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송도 땅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직장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주 주일 헌금 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걸으라 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통과하라 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성교사님을 만나서 짧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은요 일단 왜 놀라운지 아세요 욕이? 성경 어디에도 인류 역사상 한 인물, 한 사람, 한 남자에 관해서 성경이 42장이나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밖에 없어요 욕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책 한 문 전체가 그 한 사람에 관한 거 욕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좁은 길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좁은 문 아까 말한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생각했을 때 욕만큼 좁은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아예 막 사탄이 찝어서 공격하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이 살아가는 것 같은 순결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욕이 이 42장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난 이후에 결국 결론장에서 욕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내가 알았사오니 이제서야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욕의 이야기는 잘 참아서 잘 인내해서 갑전의 복을 받았다 이런 전례동화 같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욕의 주제는 무엇이냐 욕이 스스로 아무리 거룩한 길을 아무리 걷는 듯 했어도 하나님은 욕에게 지금 어떤 고백을 받아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나의 구속자께서 주신 음성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구속자가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거룩게 걸어가는 길도 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의 복받기 원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길을 나의 인내와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을 욕에게서부터 받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욕은 잘 참으면 두 배 복준다 이런 전례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가 아무리 선교사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가 기도의 집 선교사로 매일 8시간씩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업해서 돈벌해서 헌금할게요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속자가 부르신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면 구속자가 가라 하신 길을 걷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이유라도 아무리 교회에 헌금하는 것 같은 이유여도 아무리 신학교 가는 것이 거룩한 길처럼 보여도 그것은 넓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어떤 길을 명령하셨습니까 교회의 성전 건물에 대한 저의 신학과 저의 아이디어와 저의 성향이 다 있었어요 리더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선한 이유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선해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알맞은 이유 같았어요 과거의 여러 건물들로 인하여 입었던 상처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란 저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의 철학과 개념이 있었어요 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성전 이전의 길을 걸으라 명령하셨으면 저의 개념과 저의 철학과 저의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인 거예요 월세가 얼마든 이 지역의 상권이 어떻든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떻든 하나님이 부르신 땅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덕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덕홀을 제가 싫어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HIM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역이시는 덕홀 사역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의 타임라인이 있었어요 선한 타임라인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재정이 있고 맨파워가 있고 섬길 청년들이 있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헌신하여서 우리 교회에 모든 자원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 모든 힘을 들여서 이 땅의 다음 세리들을 기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게 저의 명성을 위해 누구의 명성을 위해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 거룩한 이유였어요 다 순결해 보이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굳이 왜 2023년 1월에 시작하라 한 건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걸으시라고 하는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좁은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 캠퍼스로 나아가라 복음전도 하라 추수하라 담대하라 준비되어라 파송받아라 추수를 위해 준비하라 이 말씀 또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비스트락 처치의 내가 성도입니다 하비스트락 처치의 내가 일원이고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나의 삶의 스케줄에 따라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 나의 가정의 환경에 따라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좁은 물의 좁은 길에 함께 걷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 율법주의적으로 교회에 왜 안 나오세요 왜 헌금 안 하세요 왜 기도 모임 안 나오세요 왜 교회에서 뭐 하는데 안 나오세요 이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 준비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즌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을 위하여 수요일에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에 덕호를 위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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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